윌배뉴스 아빠 삼 해밀턴. 성호 안지원. 이름하여 아빠의 청춘 특집입니다. 아빠 힘내세요. 아들보다 유진이 양이 더 좋다고. 지금 그런 얘기 했어요? 유행아 유행아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. 인생 한 방에 조금만 기다려. 브라보. 오늘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럴 수 없어요. 저요. 아빠를 그리는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부를 생각입니다. 아버지라서 힘든 자리거든요. 최선희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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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선희 형.